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따라주시고 가린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임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임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은님과 가해받으셨다. 오늘도 이분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영광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천문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다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아니 그 대학 근처에 그냥 모참집 막 그런 데가 재미로 한 두... 타로나 이런 거? 타로나 뭐 사주팔자 하나... 저희는 약간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저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나오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 선생님의 성향적인 말이 먼저 나와요. 선생님이 거슨 남자예요. 또 우락부락해요. 솔직히 어디 가서 나랑 비슷하잖아요. 어디 가서 막 곱다는 소리 못 들고 좀 우락부락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자예요. 의외로 섬세하고 내가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예민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차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한 발짝 내딛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성 또한 높은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허당기는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흔히 말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내딛기는 하나 이상하게 분명히 여기로 내딛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딛을 때도 같이 있는 형국.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올 한해 신축년 지금 7월 8월 음력으로 7, 8월이에요. 7, 8월 들어가시면서 선생님한테 변동이나 변화의 수가 따르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계획과는 뜻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다가오는 형국이라 그래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몇 가지 준비한 게 리얼 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공모면접도 보고 필기 성적도 좋게 나와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오래 준비해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꼭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더 따른다구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야. 나쁘단 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우선 그거를 그냥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 느낌이 어떠신지 다른 거는 이제 제가 근데 근데 무슨 궁금한 거야? 아, 직렬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한 거는 마약수사직이라고 그 검찰에서 하는 검찰 밑에 직렬이 검찰 소속의 마약수사라는 직렬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영어를 나름 조금 하는데 영어를 잘하면은 그게 국제공조수사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죠, 그죠. 이제 그런 해외수사기관하고 같이 수사해서 그런 뭐 범인 잡는 일도 많다고 제가 나름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지원해서 한 거거든요. 원래 지원하려고 한 직렬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움직임이 좋게 따른다니까. 선생님이 원래 하려던 직렬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예, 애초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 이제 여쭤보면 될까요? 이 바보야. 좋게 한다니까. 근데 제가 사적으로 그 용곤TV 보면서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아, 진짜요? 근데 뭐 해운대 있으신 걸로 있어 왔어요. 아, 근데 앞에서 제가 아싸 싶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이거 안 걸렸으면 그냥 제 삽이 주고 솔직히 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아, 까비.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공무원 말고 혹시 직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뭐 다른 직업을 할 운이나 그런 게 있나요? 다른 직업을 하면 다른 직업을 할 거면은 아, 근데 제가 그 학창시절부터 제가 좀 영어를 그나마 제일 잘하고 성적도 잘 나왔거든요. 영어 관련해서 혹시 조금 진로나 이런 건 혹시 안 보이시나요? 근데 영어 관련해서 한다 치면은 선생님이 근데 영어를 잘하기는 해요. 근데 이상하게 동시통역까지도 돼요? 네. 제 꿈이 사실 공무원 말고 전문직 길을 걸으면 그 통번역대학원 가고 그런 게 꿈이긴 했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 조금 넘사벽이라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영어는 특히 많아서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동시통역도 추천을 해주고는 싶은데 이상하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물을 좀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스펙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국내파인데도 솔직히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만큼은 제가 아닌 거 같아가지고 그냥 아 이건 아닌 거 같고 공문하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동시통번역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금전이 보상으로 따라야 내 삶에 안정이 취해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나는 선생님이 운동해서 가르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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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참 잘 맞을 거 같아요. 선생님한테 흔히 말해 사람을 좀 치료를 해주고 치유를 해주는 거 왜냐면 아까 내가 처음에 선생님의 성향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의외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참 잘 봐요. 아 저 저는 성향인 거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남을 케어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 오히려 이게 더 입소문이 나고 야 저 선생님 보기와드리게 되게 잘해줘. 뭐해줘. 이러한 칭찬과 더불어 선생님의 입소문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선생님이 분명히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번역 얘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추천을 안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선생님의 머리털 다 빠질 거 같아요. 고생 아 고생 아 일을 많이 하고 왜냐 선생님은 의외로 예스맨이에요. 남이 무언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면 노 거절을 못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선생님의 고충이 많을 거고 또 그 끝으로 해서 선생님이 지칠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내가 정말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근데 공무원 일이 제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 선생님은 의외로 막 변화가 따르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이게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선생님한테는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게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톡 가놓고 말해서 선생님의 가정환경이 그렇게 부러워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라 오신 거가 근데 이상하게도 안정을 추구하는 집안에서 크신 거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할부하는 거 싫어하죠. 신용카드를 써서 내가 뭐 나의 욕심 때문에 이거를 할부를 해서 내 월급을 조여맨다. 이러한 경제관념은 아닌 거 같아. 내가 차근차근 모아서 그냥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인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한 계통으로 차라리 빠지는 게 훨씬 더 나는 낫겠다. 공무원이 최선이고 굳이 다른 일 하면 아까 말씀해 운동으로 모르게 누구를 치료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람을 되게 크게 느끼실 거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 이거는 아니라면 아니라고 직전적으로 말을 해줘. 근데 나는 선생님이 이상하게 내가 자꾸 성향 얘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 스물아홉이에요. 공무원을 준비해. 그럼 결혼수도 들어야 되고 뭣도 들어야 돼. 연애수도 따라야 되고 근데 연애 수는 보이나 결혼수가 안 보여. 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 엄청 신기하네. 근데 나는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게 밖에 같이 오시면 그냥 친구 맞아요? 아는 형 저분은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헬스장에서 친해져서 몇 번 말하고 이런 형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해서 저에 대해서 나름 잘 파악하고 있는 형이죠 근데 막 학창시절부터 아는 형은 아니죠 연애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을 하면 솔직히 조금 보수는 한정적이잖아요 제가 좀 재물은 있는 사람인가요? 재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개미가 돼야 돼요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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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야 돼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선생님 오히려 그때 급하거든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 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식도 많이 하고 요즘 적금보다는 차라리 주식을 사고 코이를 사는 시대잖아요 떨어지면 선생님은 난리가 날 거야 해 봤어요? 아니죠? 해 봐 이거 만원이었어 봐 만원이 5천원 되면 선생님 난리난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적금을 들고 내가 차라리 야금 야금 집을 원 룸에서 투 룸에서 쓰리 룸으로 늘려가는 거 차라리 그게 나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금전이 모여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크게 막 부자가 대상이고 그러는 건 아니네요 크게 부자가 대상은 사업하시는 분들 뭐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의 금전수를 보는 건데 선생님은 사업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야금 야금 월급을 모아서 그 월급을 갖고 집을 사요 그 집을 이사를 통해서 차액을 얻어요 그러면서 돈을 버시는 거 그게 나는 선생님이 오히려 더 이롭게 흘러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제가 그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 친구랑 저랑 잘 맞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 친구 잘못도 아니고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뭐 사랑이라는 감정? 이런 감정을 더 이상 20살 때처럼 흡수하게 솔직히 못 느낄 거 같고 그냥 이 친구랑 뭐랄까 저는 모든 여자를 뭐랄까 그냥 솔직히 제 이름만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성욕을 해소하면 그냥 저한테 솔직히 여자라는 존재는 성욕을 해결하는 존재? 뭔가 편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분명히 정신적인 교감도 이루어 줘야 되고 연애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결함도 육체적인 결합도 있어야 돼요 허리말에 북한말로 뭐 그런 다음에 몸 틈새 넣기 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근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내가 계속 성향 얘기를 꺼낸 게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양성해석 기술이 커요 양성해져요? 네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 말을 내가 왜 하냐 내가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게 연애의 기운은 보이나 홍기의 기운이 안 보여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남자가 분명히 대들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무게를 못 견디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다만 견디기가 힘이 들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선생님도 나만의 고충이 있고 이거를 풀어야 되고 나만의 스트레스가 있고 이거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또한 내가 어디 기대고 싶은 마음도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밖에 계신 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의지를 많이 해 나이가 봤을 때도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의지를 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야 근데 대다수의 여자들은 남자한테 기대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에서 힘이 들 수가 있어 아까 그랬잖아 버틸 힘은 있겠다만 힘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어 선생님 연예일 수능 부위나 결혼 수가 힘들어요 하는 게 그 이유 왜? 선생님은 편하게 말을 하면 그냥 동성 친구들이랑 아웅다웅 아웅다웅 하면서 노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를 안 만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지금 데이트 비용 이런 거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은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아까 홍기가 홍기가 안 보인다는 게 이 친구가 한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느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정말 요즘 말로 치면 걸크러쉬가 능하고 오빠 그냥 나한테 기대 이런 사람이 따라 든다면 선생님도 혹할 수가 있어 흔히 말해 정말 누나 같은 여자 엄마 같은 여자가 따라 들면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오빠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앵기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선생님을 좀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래 그럼 오히려 선생님이 지치는 수가 더 커요 근데 선생님이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럼 걸크러쉬적인 여자한테는 잘 감정이 안 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연애 수랑 결혼 수는 그래서 별개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 이유 아 그럼 저는 결혼할 그게 안 보이시는 할라치면 하겠죠 할라치면 하겠지 근데 힘이 덜 갔지 결혼생활이 근데 그걸 인내하고 감수하고 할라치면 하겠지만 네 넷에서 스트레스가 있다 아 근데 나는 늘 말씀드리는 게 굳이 할 필요 없네 응 뭐지 아이고 근데 선생님이 정말 가정을 꾸리길 원하고 새끼를 봐야겠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건 저희 부모님이 바라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아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나이들면 니 아플 때 뭐 간호해줄 사람 없으면 니 외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돈 모아서 실버탐 들어가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홍기의 기운이 지금은 약하게 들어와요 아 그게 제가 이 나이 때 그런가요? 29세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건가요? 그 미래를 봤을 때에도 약하게는 들어오겠다면 확하니 들어오지가 않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배고프면 사냥을 가야지 근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그렇게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네 아직 결혼할 나이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희미하게는 보이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확하니 당겨진다 뭐한다 이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아 아 그러면 제가 싱글이 더 맞다는 네 오히려 선생님의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여자를 볼 때 제가 운동을 하고 난 뒤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여자를 볼 때 솔직히 뭘 중요시 하거든요 응 제업변태끼가 있네요 아니 나는 누구나 다 그래요 남자는 솔직히 나는 얼굴 안 본다는 말 제일 못 믿거든요 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전 얼굴 안 봐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얼굴 안 보고 몸매 안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운동을 하면서부터 유독 그게 심한 거는 있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태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아 선생님이 뭐 막 진짜 변태라 치면 막 이상한 패티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변태는 아니야 예 진짜 흔히 말해 선생님이 앞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뒤로 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잖아 아 둘 다 좋아하나 인 거 같은데 아니 그 말고 혹시 그 그러면은 혹시 그 제가 만난다고 한 친구랑 형의 궁합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럼 궁합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죠 왜냐 둘이 혼인을 할 게 아니니까 아 궁합이라는 건요 혼인하기 전에 이 집과 이 집안의 조상과 신명까지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아 결혼을 해도 무탈할까요 근데 지금 연애잖아 네 연애 같은 경우에는 궁합을 따로 안 봐도 되죠 아 근데 다만 내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여자를 선생님이 만나고는 있지만 자 정말 냉정히 받아갈게요 오늘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보러 온다고 네 나가도 상관없네 선생님 헤어져도 군만 만나도 군만이야 솔직히 지금 네 제가 아는 그 친구야 아 아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 친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저러지 그냥 아슬아슬한 줄타기 응 응 그러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 나보다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응 근데 이제 그럼 제가 홍기가 오는데 만약 연애로 어떤 여자를 만나면은 응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저랑 만나요 아까 말씀하신 걸크러쉬 아니요 걸크러쉬가 선생님한테 결혼 상대도 좋긴 하지만 아까 말했잖아 연애 상대는 선생님은 의외로 앙살 맞은 여자를 좋아해요 응 어 예 응 뭐 그렇게 좋아한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친구 만나고 있는 친구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 또 보니까 좀 귀엽기는 하더라고 응 선생님은 딱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 같아 밤에 요구가 되고 아 예 낮에는 그래도 조금 정상 범주에 있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이 귀여운 거 아 예 그런 거 같아 그 마지막으로 제목 29살 변태남의 고민 막 이러면서 그 제 마지막 혹시 제 부모님 혹시 건강 같은 게 궁금해서 혹시 뭐 집안에 상문이 들지도 않고요 집안에 병고액이 따르지도 않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올해 조금 건강수를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기점은 맞으세요 응 어머니가 의외로 잔병 치료가 좀 있으실 건데 그런 거 모르죠 어 어 아니 뭐 좀 아프다는 소리는 자주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응 근데 내색하는 분이 크게 내색하는 분이 아니니까 응 뭐 아프다고 같이 병원 가줘 보이죠 막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 응 근데 어머니가 올해 좀 병원 씻으실 일은 있겠다 그래요 응 근데 그거 말고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응 질병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응 응 응